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총평 그리고 분석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학습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물리학1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과목 같은 경우는 내일 올라갈 해설강의에 아직 뭐 답지가 나왔을까요? 8시쯤에 답지가 공개니까 여러분들도 채점을 완전히 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한번 쭉 풀고 아직 해설강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쭉 풀고 이제 총평을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좀 섰는데요. 뭐 이렇게 커뮤니티 반응들을 좀 제가 체크를 먼저 했어요. 좀 어려웠다라는 반응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 저도 뭐 그런 어떤 실제 수험생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를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총평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워낙 컷을 좀 높여잡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평가 뭐 체감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44, 45 정도 이렇게 적고 싶긴 했는데 또 뭐 많이 어려웠다고들 하니까 어 요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재미삼아 해보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몇 시간 뒤면 뭐 이제 어 뭐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다. 6평보다는 좀 어려웠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객관적인 비교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제 입장은 그래요. 비슷하거나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6평보다는 그래도 좀 갭이 있죠. 6평보다는 6평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런 이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문항 구성상으로는 기출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문항은 없었습니다. 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도 사실 조금 문제가 평이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 앞에 16번까지는 뭐 그럭저럭 기출에서 크게 일탈하지 않은 그 다음에 또 의외의 뭐 약간 준킬러성 문제 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 이런 건 없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뭐 13, 14번도 충돌 문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상태였고 14번도 뭐 늘 나오던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빗면 힘만 잘 감안해서 평형 조건을 가지고 뭐 질량비 따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운동방정식 세워서 힘 분배하면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고요. 16번은 뭐 상대속도하고 가속도 개념 이용하면 깔끔하게 풀리는 뭐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에서 가장 이 당혹스러웠던 문제는 17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17번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해설을 해설 비스무리하게 좀 핵심을 짚어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20번 정도가 20번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시간 한 배가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뭐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20번 자체 문제가 되게 복잡하다라기보다는 풀이할 때 조금 센스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19번은 이제 자기장 뭐 전기력 합성 뭐 늘 나오던 형식대로 나와가지고 뭐 전기력은 조금 평이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은 약간 발문이 좀 특이했어요. 문제 구성이 뭐 A에 흐르는 이제 전류의 방향은 확정이 안 됩니다.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하지만 어떻게 흐르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뭐 그렇게 이제 깔고 들어가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뭐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주 뭐 정합적이지는 않은데 조금 특이한 구성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내던 자기장합성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다운그레이드 한 거거든요. 둘 다 2점 배점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역배점 냄새는 없는데 18, 19번은 그냥 고만고만 했어요. 이제 17번이나 20번이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를 상승시킨 주범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17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이게 풀이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워낙 지금 뭐 말들이 많은 문제라서 뭐냐 이게 도대체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오해한 것 같아요. 어려웠다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게 그쵸. X 전원장치 이제 스위치인데 봐봐. 스위치를 하나는 닫고 실험하고 하나는 열고 실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니까 한번 바꿔준 거예요. T 때, T초 때 언제가 플러스, 마이너스일지는 모릅니다만 근데 전압을 바꿨는데 색깔로 구분해보면 이 때를 노란색으로 구분하고요. 이 때를 빨간색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스위치를 닫고 실험할 때랑 열고 실험할 때는 이 때 차이 밖에 없어요. 아예 뭔가 흐르던 게 안 흘러. 근데 이제 저항 기준이잖아. 그럼 저항은 잘 보세요. 어차피 저항의 전류가 흐르려면 그죠? 흐르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연달아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죠. 스위치를 닫아 놓으면 그리고 이제 전압을 바꿨을 때 스위치를 열면 길이 하나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이놈의 순방향, 역방향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전원 장치 전압을 바꾸면 이놈이 순방향이었다. 역방향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안적인 경로가 없다면 흘렀다 안 흘렀다 할 수 있는 거죠. 저항에 흘렀다 안 흘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스위치를 열어놓고 실험한 거고 이게 스위치를 닫아 놓고 실험했다라는 건 쉽게 판단을 할수록 눈치껏 그럼 스위치를 닫았을 때 어떤 상황이냐. 봐봐.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도 무조건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놈의 흐를 수 있는 전류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놈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일단 타당해요. 그렇겠죠. 색깔로 구분해볼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겁니다. 그쵸? 스위치를 닫아놓고 실험했을 때를 먼저 따져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가려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어야 되거든. 이건 일단 유보합시다.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와서 전류가 여기서 흘러줘야 되는 거죠. 이게 PN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고 실험을 해도 근데 이제 얘하고 충돌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렀었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렀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바꿨을 때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오히려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봐봐. 이렇게 나갔으면 여기는 안 돼요. 이렇게 나갔으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나갔으면 반드시 일로 들어와야 되거든. 들어오는 경로는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PN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였을 때는 일로는 못 나가고 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쪽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사실 이제 잘 관찰을 해보면 조건이 충분히 깔려 있었는데 문제 형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했다면 여기서 좀 시간을 잡아먹거나 사소한 실수들이 이어졌지 않을까 풀이는 다 해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 문제죠. 17번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생소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문항에서는 어쨌든 해설강의 참조하시면 되는데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B나 D나 C의 전류 방향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A는 나온다면 들어간다면이 다 성립해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모두 깔고 들어가면서 기역, 니은을 해결하고 디귿번은 문제 안에 또 다른 조건을 하나 단서를 깔아줬죠. 그렇다면 전류 세기는 C에서가 가장 크냐 그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접 비교가 가능해요. 이 놈과 이 놈을 비교하면 얘네 방향 같을 때 C가 전류가 가장 클지 어차피 B하고 D는 똑같이 흐르잖아? 똑같은 세기 흐르니까 뭐 이 B, C 조합을 보면 C가 B보다는 더 크게 흘러요. 얘네들만 비교하면 C가 제일 많이 흐르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같으려면 같으려면 결과적으로는 A하고 C하고 같으려면 따져보셨으면 알겠지만 A가 B보다는 더 적게 흘러야 됩니다. 가장 적은 전류가 흘러야만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걸 가정의 가정을 붙여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부호부터 정해놓고 보면 되는데 뭐 힘의 방향이 내 핵심 포인트는 뭐 이거예요. 여기도 이쪽 여기도 이쪽 여기도 이쪽이니까 모든 전기력의 합은 0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부터 정해놓고 가면 좋아요. 모든 전기력의 합이 0이 나오려면 얘가 이쪽이 돼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플라플라는 안 돼요. 플라플라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그럼 마이나 마이나는 되느냐 마이나 마이나는 되느냐 마이나 마이나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여기서 안 되죠. 얘가 이쪽이 될 수가 없잖아. 플라플라도 안 되고 마이나 마이나도 안 되는데 근데 근데 봐봐 이게 양전한데 이쪽으로 힘 받는다는 부호는 반드시 반대거든. 확정이 되는 거야. 얘가 플라 마이나인 거예요. 이거부터 정해놓고 시작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B가 B가 받는 힘의 방향도 확정이 됩니다.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를 모두 당기기 때문에 이쪽이잖아. 둘 다 오른쪽이면 얘는 반드시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A하고 C의 전화량 비교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도 A하고 C의 전화량 비교가 됩니다. A전화량이 C전화량보다는 적어도 4배보다 커야 되죠. 4배보다 커야 돼. 왜냐면 얘가 얘를 1로 미는데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C보다 4배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 또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 A하고 C 그 다음에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A는 B보다 4배보다는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놈하고 이놈 비교해보면 어쨌든 이놈하고 이놈에 의한 전기력이 0은 아니잖아. B가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A는 4배부터 안 되는 거야. 4배도 안 돼요. 4배보다 작아야 돼. B보다는 그러니까 간접 비교가 되는 거지. A는 C보다는 전화가 4배보다 큰데 전화량이 B보다는 4배가 채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도 비교가 되고 이거 비교되면 이것도 비교가 돼요. 이것도 이제 뭐 평상시에 출제하던 이 전기력 문제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뭐 여기까지 갔을 갔다는 전제 하에죠. 그러니까 갔다는 전제 하에인데 사실 이제 가장 손쉽게 푸는 방법은 해설강의는 아니지만 다 끊어버렸을 때 3A, 2A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걸 어떻게 알차게 써먹느냐. 얘는 빗면 가속도가 3A니까 3MA만큼 빗면 힘을 받는 거고 요놈은 4MA만큼 2M 곱하기 2A만큼 힘을 받는 거죠. 그런 상황이거든. 그 다음에 빗면 가속도 이 같은 높이에 대응되는 빗변 길이가 빗면 가속도가 3대 2가 되려면 빗변 길이가 2대 3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이용하면 조금 더 간결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운동에너지라고 했는데 Q에서 실을 끊어버린다고 했거든. Q까지는 2L만큼 함께 움직여요. 처음에 2L만큼은 함께 움직입니다. 2L 갈 때 얘도 2L 가겠죠. 그럼 전체 합력에 전체 합력에 한 1 맞아요. 그것에 그것에 3분의 1이 Q점에서의 A 운동에너지야. 근데 Q점에서의 A 운동에너지는 얼마냐면 정리하면 여기가 여기 A는 지금 H2 마이너스 H1 얘는 H2 마이너스 H1의 3분의 2만큼 높이가 변했기 때문에 B 퍼텐셜 감소 B 퍼텐셜 감소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2에 3분의 2 높이죠. 전체 높이가 이 빗면 길이에 대응되는 높이의 3분의 2 그 다음에 E M의 그 다음에 G의 H2 마이너스 H1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B의 퍼텐셜 감소량이고 거기서 A 퍼텐셜 증가량 Mg의 H2 마이너스 H1 이렇게 해주셔야죠. 요거를 정리한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요거에다가 A는 다시 내려오면서 운동에너지가 추가되죠. Mg H2 만큼 운동에너지가 추가되요. 그래서 요놈에다가 요놈을 더한값이 더한값이 B운동에너지의 2배라고 했는데 B운동에너지는 얼마냐면 처음에 2L 운동할 때 MA 곱하기 2L의 3분의 2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L만큼 내려오는 동안에 L만큼 내려오는 동안에는 온전히 4MA라는 녀석이 L만큼 끌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전체 운동에너지가 두 배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쨌든 이게 얼마냐면 3분의 2MAL이 됩니다. 요놈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 3분의 12 3분의 16MAL이 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이 지금 3분의 2MAL이니까 요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분의 14MAL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계산은 이제 다시 해설강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빗변 길이를 이렇게 2대 3으로 잡고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2L 동안에는 전체 4MA 빼기 MA만큼의 합력이 한 1 이게 전체 운동에너지죠? 전체 운동에너지의 질량비가 2대 1이니까 3분의 1을 A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거는 A에 대해서 전체 2L 움직이는 동안에 전체 2L 움직이는 동안에는 B 퍼텐셜이 이만큼 다시 말하면 EMG EMG H2 마이너스 H1 근데 이제 EMG H2 마이너스 H1의 3분의 2만큼을 내려가니까 B 퍼텐셜 감소량에서 A 퍼텐셜 증가량을 빼고 이거 고쳐야죠? 3분의 1 때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전체 이게 전체 운동에너지 변화량인데 이게 전체 퍼텐셜 변화량이니까 전체 운동에너지 증가량인데 이건 A 운동에너지 증가량이니까 그중에 3분의 때리면 되거든? 이 값이 이놈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전체 B 운동에너지 B 운동에너지의 2배라고 했네. 2배를 또 빼먹었네.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32니까 3분의 30. 얘가 10MG 10MAL이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가 1대 몇인지가 나와요? 1대 15가 되겠지. 이놈하고 이놈이 1대 15다를 비율 관계로 나타나면 EMG 양변에서 다 날라가버리고 H2하고 H1에 대한 B값만 남게 되는 거거든. 이해되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20번이 아주 전형적인 유형은 아니었습니다만 빗면 상황에서 어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손실을 묻는 문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다고 아주 기출 유형에서 벗어났느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17번하고 20번이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놀 수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의 반응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는 그런데 나머지는 또 이렇다 할 문제가 충돌 문제나 역학계 문제나 상대속도 문제나 특성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죠. 간섭도 그렇고요. 전반사나 이런 게 전부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두 문제가 좀 까다롭다 생소하다라고 하면 그런 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결과들 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어느 정도 납득은 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컷도 그렇게 약간 여러분들을 공감한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어쨌든 주장하고 싶은 컷보다는 조금 낮게 적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구평은 구평이죠.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 구평이 이렇게 또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면 이 채점 결과를 또 평가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수능에 또 연계할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난이도를 쉽게 떨어뜨리겠느냐 이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까지도 대비는 해야겠죠. 당연히 그죠. 구평은 구평이고 수능은 또 수능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떤 섣부른 예측도 금물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을 한번 치르다 보면은 실전 적응력이라는 걸 기르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어야 된다. 어떤 특정 주제 특정 유형 어떤 난이도 에 대한 편견 학습을 대비함에 있어서 어떤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어떤 자기만의 아집 편견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약간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경험들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좀 주도 면밀한 학습들이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 너무 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뭐 이건 평가원스럽지 않냐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야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어 라는 어떤 선을 물론 과도한 거는 이건 좀 금물입니다만 너무 또 과잉학습을 조장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약간 돌발 상황이라면 돌발 상황일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시험 뭐 형태나 난이도를 예상하고 오늘 시험을 보지 않은 거라면 뒤통수 한번 의미있게 맞아본 건데 그런 상황이 실전에서 벌어지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겐 또 시간이 있고 세 달이 좀 채 안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두 달 하고도 좀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학습의 어떤 진전이 이뤄질 만한 시간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봤을 때 너무 서두르거나 이뤄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이번 구평에서 발견된 약점들 아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 아까 뭐 17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18, 19번은 그래도 전형적인 유형이었다면 17번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상황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뭐 20번 같은 것도 좀 센스는 필요했잖아 요 변수를 요렇게 잡고서 합력이 한 일 질량비 합력이 한 일 질량비 매개변수 잡은 거죠 H2하고 H1을 매개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서는 이제 뭐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는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혼자 움직일 때는 뭐 또 B만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어쨌든 A운동에너지 표현하고 그 다음에 A운동에너지죠 이거는 그 다음에 B운동에너지 표현해서 두 개 연결 뭐 이렇게 하면 뒷값 놀이를 할 수 있다 아 저렇게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아 완전히 빗면에서 혼자 움직일 때 가속도를 이용해서 빗면인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 대응되는 일종의 사인비죠 사인비 G사인세타 사인비니까 같은 높이에 대응되는 빗면 길이비로 요 조건을 중첩해서 연결을 하면 어쨌든 간에 H1과 H2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해서 어떤 빗값 놀이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 삼아서 앞으로 이제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또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 좀 더 고난도의 역학 킬러 문제들도 조금 대비는 하셔야겠죠 학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교훈을 주는 시험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마칠 거고요 해설 강의는 이제 내일 올려 드릴게요 어쨌든 뭐 물원 물투기 물투 학생들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 물투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크게 또 물투도 예상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이제 계산량을 가지고 요새는 이제 물투는 이제 거의 원툴이야 뭐 발상을 가지고 또는 참신성을 가지고 뭐 그런 유형의 어떤 의외성을 가지고 뭐 변배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포물소 운동이라든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주제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돌림임 뭐 이런 이제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에서 계산량 적인 측면을 가지고 약간 시간 한 배를 어렵게 하면서 학생들을 좀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방식의 변별을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계속적인 대비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정도의 교훈을 주는 하지만 이제 물투는 이제 첫 번째 전범위 시험이었기 때문에 뭐 감회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뭐 3단원에 대한 특별한 좀 대비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역학킬러에 대한 어떤 효율적 풀이법을 습득하는데 남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 대비들 이제 구체적인 문항 해설 정리정돈된 문항 해설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확인하시면서 주말 안에 이렇게 또 정리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문제만 맞춰보고 답만 맞춰보고 넘어갈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교훈을 최대한 추출하고 이후 학습의 방향성들을 도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자 뭐 모쪼록 뭐 저도 8월이 이제 끝나가면 8월 내내 저도 이제 건강 문제로 아 이렇게 뭔가 알았더니만 상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요새 좀 체력 문제로 좀 약간 좀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이제 반팔 입고 다니기가 조금 서늘할 정도로 온도도 좀 떨어지고 뭐 또 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고 참 비도 많이 오고 여러모로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 특히나 이제 체력 관리 또는 멘탈 관리 좀 잘 신경 쓰시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강과 멘탈을 지키지 않고서 학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뭐 오늘 결과는 그쵸 이제 좀 냉정해져야죠 준비하는 과정은 뜨거워야 되지만 이제 뭐 시험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또 마음가짐은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내가 해야 될 일점들 이런 것들에만 조금 더 마음을 쏟으면서 건강관리 멘탈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을 텐데 뭐 별거 있습니까 시험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 실수하지 않는 거 두 번 틀리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고 보고 조금 더 집요함을 가지고 그리고 편견 없이 남은 일정들 좀 소화해내기를 좀 응원하는 뭐 그런 마음입니다 라이브 해설 강의 보노라 라이브 해설 라이브 총평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저는 9월 모평 해설 강의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